정서지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눈치가 없다 자기중심적이다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 자기다움, 나다움의 역량, 경험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너무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지 않나 긍정적인 것의 의미들을 좀 볼 수 있는 생각의 여유를 좀 가지면 어떨까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소통의 과정에서 같이 공감하는 경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 창의력, 소통, 협력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역량들이 변하지 않는 어떤 시대, 어떤 분야에서 간에 요구되는 능력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다른 두 가지 역량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기다움, 나다움의 역량, 경험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다움에서 자기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 결과들을 만들어서 자기 색깔을 담아서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창의적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느 분야건 어느 시대건 간에 저는 자기의 생각을 중심에 놓고 자기의 경험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역량은 핵심이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그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색깔이 있었어요 항상 일상적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나의 삶을 나 자신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다양한 우리가 방식으로 자기다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성급하지 말자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자 앞서 가려고 하지 말자 하나씩 하나씩 그 의미들을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나의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어떻게 보면 핵심을 규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하나하나 천천히 자신의 삶의 의미들을 내가 알 때 비로소 나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영어로 얘기하면 Persistence 요새 말로 얘기하면 중껑마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시대에 어떤 분야의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보면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돌아서고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 실패나 좌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 번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역량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색깔을 만들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대안적인 여유를 가지려면 경험의 폭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색깔도 만들고 어떤 상황이 실패했다고 했을 때 다른 상황으로 전환시켜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으려면 경험의 폭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독서는 상당히 중요한 경험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정서지능도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감정지능 또는 정서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상황 인식이나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눈치가 없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 상황에 대한 인식 판단을 잘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때 상황에 대한 인식 판단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분위기, 타인의 감정 이런 걸 잘 이해 못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집단의 분위기라든지 타인의 감정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눈치 빠르게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정서지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은 친구가 없습니다 이게 정서적 교감을 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되고 그래야지 이제 친구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 생활을 보면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게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수행할 때 보면 같이 누구하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고립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더 직장 생활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게 다시 또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데 친구도 없지 일도 잘 못하지 이러면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서지능이 낮음으로 인해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죠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부정적 사건, 긍정적 사건들이 삶에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 사건에 더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정적인 정서, 감정 상태를 일상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이런 부정적 정서, 감정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타인하고의 관계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따라서 자신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 내가 너무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지 않나 긍정적인 것의 의미들을 좀 볼 수 있는 생각의 여유를 좀 가지면 어떨까 행동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하고 만날 필요는 없어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 좋은 친구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라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타인과 소통하는, 또 소통의 과정에서 정서, 감정을 같이 공감하는 경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서 지능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주워라, 열심히 해라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공부법, 선행학습 효과가 없어요 공부 마음을 망쳐버려요 토끼처럼 막 빨리 가는 학생, 절대 하지 마십시오 거북이 공부를 해라 이게 핵심인데 나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내가 재해석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바로 나를 구성한다 이게 공부의 왕도입니다 저는 원래 엉덩이 공부법으로 알려진 사람이라서 주워라, 열심히 해라 이게 공부의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공부법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 공부법 절대 내가 모르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을 다음에 어떻게 시간 되면 그때쯤 더 공부를 해봐야지 미루는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수험생도 그렇고 사실 성인들도 뭘 공부할 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해결하지 않고 딴 거 하다 나중에 돌아와서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이후의 공부 활동에 계속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종의 거북이 공부를 해라 천천히 확실하게 하나하나 완벽하게 내가 파악할 때까지는 놓치지 말고 완벽하게 해결한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공부를 해라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거북이 공부법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공부하는 거 토끼 공부법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선행학습 떠올리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선행학습 떠올릴 겁니다 근데 선행학습은 효과가 없어요 선행학습은 어떤 거와 똑같냐면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 올라가는데 산이 점점 가파라져 왜냐하면 땡겨서 위학년 것들을 배우니까 계속해서 난이도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천천히 내가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선행학습은 가면 갈수록 빨리 뛰어야 돼요 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빨리빨리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의 직면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 마음을 망쳐버려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선행학습 토끼처럼 막 빨리 가는 학습 절대 하지 마십시오 거북이처럼 완벽하게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 한 걸음 얹고 한 걸음 얹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걸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어요 확실하게 현재 문제를 현재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착실하게 넘어가라 그것이 느리지만 확실한 공부 방법이다 이게 공부의 왕도입니다 독서는 아무리 감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도서관에 보면 항상 쓰여있는 업구인데요 이 독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면 그 의미를 자기가 파악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 이게 바로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앞으로 할 텐데 특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따라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은 앞으로 변하는 사회에 맞설 수 있는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양한 세상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독서를 통해서 이게 핵심인데 나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아까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책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내가 재해석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바로 나를 구성한다 그래서 정말 폭넓은 교양인으로서의 나 또 세상과 호흡하는 시대인으로서 나를 만들려면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때 이제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 책은 빨리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속도 막 되게 열심히 막 홍보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쏙 들어갔어요 그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책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정보는 필요하면 채찌 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책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책을 썼는지 그 생각을 읽으면서 책을 읽어야 해요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책 한 권으로 그 주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적어도 한 세 권에서 다섯 권 정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주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자기가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나의 관점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책들은 반복해서 읽으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 좀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다는 책들은 따로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시간 되면 잘 생각이 안 날 때 또 한 번 보고 싶을 때 꺼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좋은 책은 계속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은 한 번으로 끝내지 말아라 여러 번 만나라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똑같거든요 책도 좋은 책은 여러 번 만나야 된다 따라서 자기가 많은 어떤 생각을 했던 책들은 반복해서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세상에 나쁜 게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책도 없어요 자기하고 맞냐 안 맞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책이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좋은 책을 선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책을 한 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내가 발견하면 그 책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 책이 또 다른 주제로 자신의 관심들을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되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책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읽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지 표지만 보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나 그 지역 특성들을 잘 알아야지 그 지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됐잖아요 원래는 이게 논호에서 알아야 면면장한다라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알아야지 면면장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뒤에 면장은 담벼락을 마주봄이라는 의미예요 그 앞에 있는 면은 그것을 피할 수 있다 우리가 담벼락을 마주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이 답답함을 피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는 것이다 즉 생각을 하려면 질문을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있어야지 질문이 생겨요 호기심이 생기고 따라서 다양한 독서나 또 여행도 사실 암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경험인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 경험들을 축적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기반이 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채찍 비티 때문에 질문 능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내적 요인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적 요인이 뭐냐면 고민이에요 고민 내가 아는 걸 가지고 곱씹어서 자꾸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뭐지? 이것은 다른 현상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반대쪽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지? 고민으로부터 질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질문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질문하는 스킬, 기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키워주면 질문은 그냥 뒤따라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에서 가끔은 친구들하고 지적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끔은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그 영화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지적 대화들을 하다 보면 서로 대화하는 데 되게 중요한 통로가 질문이 되거든요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서로의 대화를 이렇게 연장시키고 확장시키는 하나의 통로로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질문하고 같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러한 경험들을 축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돈이 정말 행복에 있어서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으냐 뭐 이런 논쟁들을 많이 했는데 돈이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일정한 수준까지는 9천만 원 정도 9천 이상이 되면 행복감은 돈에 비례하지 않는다 가만히 보면 그 경계 지점을 넘어서서도 돈을 통해서 또 행복감을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평상시의 생활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기부, 나눔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돈이 많아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감도 더 증가한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행복의 제한은 있을 수 있죠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접하다 보니까 이제 세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경제적 여유라고 하는 것이 삶의 행복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되게 중요한 삶의 요인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더라도 부모님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완전히 갈라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또 우리가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또에 당첨됐다가 나중에 거짓이 되는 사람 많다 인생이 파탄한 사람이 많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돈이 정말 행복에 있어서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논쟁들을 많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까네만이 재미있는 연구를 두 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돈이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일정한 수준까지는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은 증가하더라 그런데 그 지점 이상이 되면 즉 돈이 그거보다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역치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돈이 행복을 증가시키다가 더 이상 증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를 갖는다라는 이론을 까네만이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당시 미국 달러로 7만 5천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7만 5천 불 하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 1,300원 계산하면 한 9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연봉이 가계 수입 전체로 봤을 때 한 9천만 원 정도까지는 돈이 없으면 행복의 제안을 받는다 그래서 돈이 그 수준까지 많아지면 좀 삶의 여유, 행복감이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 9천 이상이 되면 그 행복감은 돈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당시 연구 결과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 소득이 정확하게 미국의 2분의 1 정도 순위됩니다 물가 수준을 다 고려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 지점이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 경계 지점을 넘어서서도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또 행복감을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네만이 최근 또 연구를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쭉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7만 5천분이라고 하는 역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의 재정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행복감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 평상시의 생활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의 행복을 계속 일상에서 공유, 즉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더라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이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하고 나누는 그런 행복들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 즉 기부, 나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말 그대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돈이 많아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감도 더 증가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대학생들에게 실험에 참여를 하도록 한 다음에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례비를 줘요 그 실험은 두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다 그래서 두뇌 활동을 관찰하는 장치를 착용을 하고 실험에 참여를 하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사례비를 줍니다 실제 연구는 그 사례비를 어떻게 쓰느냐 그 과정에서 그 의사결정할 때 두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원래 연구 목적이었어요 20달러를 첫 집단의 경우에 사례비로 주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쓸 거냐 남에게 기부할 거냐를 결정하도록 해요 20달러 번 거 나를 위해 써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요 당연히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20달러를 쓰겠다고 결정한 사람보다 20달러를 다른 기관에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의 두뇌를 봤더니 행복회로 여기 변형계 쪽에 행복회로의 활성화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 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공유하는 것이 사람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결과죠 또 재미있는 게 20달러를 기부했을 때하고 5달러를 기부했을 때 5달러? 그냥 기부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학생들한테 20달러 큰 겁니다 이때 두뇌에서 경험하는 행복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큰 거든 작은 거든 자기의 일부를 남아고 공유한다는 것은 일종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경험인 것이죠 따라서 돈과 행복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타인,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배려하고 같이 생활하는 동료로 인식하느냐? 나만 잘 살면 돼, 남들 어떻게든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따라서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큰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눈 행동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행복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우리가 구별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돈하고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건강해야지 돈도 사실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행복과 건강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냐? 생각해 보세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행복이 많은 사회적 성공을 가져오는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있어서 특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보잖아요 학생들을 보면 행복한 친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친구하고 딱 차이가 나요 행복한 친구들은 대학생활을 할 때 다양한 것을 시도를 해 여행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장소에 가서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과목 수강 신청할 때도 학점 잘 주는 과목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울 수 있는 과목 도전적 과목 같은 거를 선택을 해요 반면에 행복감이 적은 친구들 좀 불안감이 많은 친구들은 쉽고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또 학교 안에서만 생활해 여행도 안 해 그냥 도서관에만 있어 즉 다양한 경험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상 삶에 있어서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동료들 모습도 보면 행복한 사람들 삶이 좀 건강한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뭔가 좀 불안해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것들 있잖아요 그 과정과 현재의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다 나 스스로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약간 뭔가 부족하다 불안을 상대적으로 갖는 사람들은 뭔가 이거 갖고 부족해 말 그대로 앞만 보고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결과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더라 나중에 보십시오 뭐가 남는지 내가 자꾸 앞만 보고 달려서 어떤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그 명예가 계속 유지될 거냐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운 관계, 행복한 시간들, 경험들을 쌓게 되면 그건 평생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상을 우리가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삶의 행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그냥 소홀히 보지 않는 마음이다 즉 우리가 행복 얘기할 때 향유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이 자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갖느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김우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유키즈에 출연을 해서 자기는 하루에 다섯 가지씩 그날 있었던 감사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친구의 삶은 다르겠구나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오늘 뭐 했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를 보내요 다음 날도 뭐 했는지 모르고 하루를 보내 껍데기 인생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했던 것들 중에 의미 있는 일 고마운 일 이런 거 하나하나 적어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행복을 만드는 일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 이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할 습관을 만들자 그 다음에 조금 조금씩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다양한 자기가 경험들을 위해서 도전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면 인생은 더 행복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공부할 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축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데 자기 생각을 중심에 놓고 공부하는 강요하지 말고 자꾸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하지 말고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기획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들 그런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운동과 정서, 감정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운동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솔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이라고 하는 게 감정 조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그 감정 조절의 중요성은 두뇌의 변화 또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서도 관찰됐다 운동을 하면 지적 기능 향상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을 많이 한 노인들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 확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보면 운동을 꾸준히 한 친구들이 운동을 안 하는 친구들보다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감정 관리도 하게 되고 또 신체적으로도 좀 더 튼튼하게 자기 생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운동의 어떤 생리학적 효과는 아닌데 사회성 발달 특히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운동이 무척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팀 단위 운동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역할을 나눠서 협력해서 어떤 결과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활동이 운동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학생 선발할 때 팀 단위 운동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하는 이유가 팀 운동 같은 것을 같이 한 친구들의 경우에 리더십도 있지만 같이 협력하고 협응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운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력들을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생리적인 변화도 갖고 오지만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도 가져온다고 봐야 됩니다 운동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기가 했을 때 아, 이거 너무 좋다, 즐겁다 하는 운동이 있어요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뛰고 하는 건 싫어하더라도 실내에서 예를 들어서 발레를 한다든지 스포츠댄스 같은 거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제일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한다면 세 가지 기준에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배울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배우게 되면 지루함이 좀 덜하거든요 운동할 때 지루함이나 힘듦이 운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배우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지루함이나 힘듦은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한 운동이더라고요 카나스야라싱 배우면서 점점점점 쉽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경험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 10분에서 20분 남아서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재밌었어요 두 번째는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운동이 좋아요 몰입하게 되면 진짜 그 자체에 쭉 빠져들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탁구 같은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탁구는 어디서 뭐 딴 때 주위를 기울였다가 그냥 지는 거잖아요 테니스도 마찬가지 그 운동들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게 집중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자기 한계에 도전해 보는 운동도 좋아요 저는 옛날에 마라톤을 했었는데 이 풀코스를 뛰게 되면 정말 자기의 마지막 한계까지 경험하게 되고 그 한계에 도전하면서 내가 넘어가느냐 포기하느냐 그 기로에 섰을 때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그러한 힘도 개인적으로 얻은 바가 있는데 한 번쯤 한계에 도전해 봐라 요새는 제가 수영을 할 때도 일부러 한계에 도전합니다 일부러 빨리 가고요 호흡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힘듦을 이겨내는 거 이것도 되게 기쁨이고 그랬을 때 또 제 실력도 향상되고 또 여러 면에서 운동하는 재미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운동의 한 부분으로 포함해서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축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렵다고 포기하고 답한지 바로 보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힘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문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힌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아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필요한 도움이 뭐냐 이거를 옆에서 부모님이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답한지 볼 때에도 그냥 딱 답한지 펴고 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못 키워요 그럴 때는 가려놓고 일단은 첫 앞에 부분만 딱 보고 아 이건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이걸 놓쳐서 문제를 못 푼 거라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한지를 활용할 때도 조금 조금씩 가려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옆에서 무조건 설명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성적이 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대입 전용 방식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예측을 한다면 수능은 앞으로 자격고사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기본 공통과목 외에는 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걸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제도 내에 모든 과목을 다 포함해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기본과목만 만약에 수능에 포함한다면 자격고사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대입 전용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생각해보면 고교학점제 다양하게 자기가 진로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가 실시가 되면 결국은 자기가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어떤 교과목을 선택해서 들었고 그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교육 이력이겠죠 이 교육 이력을 가지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즉 진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진로에 맞춰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나씩 해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 기획과 실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꾸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자꾸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하지 말고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기획하고 스스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들 그런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라떼하고 지금의 어떤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라떼 시대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지식 그 자체가 한 개인의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끝났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느냐 그 지식을 기반으로 지식이 없으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지식을 기반으로 지금 제시된 과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때건 독서를 할 때건 간에 자기 생각을 중심에 놓고 공부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공부한 것을 그냥 추상적 지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현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것들을 고민해보는 그러한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주의 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